안녕하세요. 팔레온 보험장님 판변TV의 반판들 변호사입니다. 2024년 3월 15일자 팔레온 보험 인사 실수원 보험 보험금과 본인 부담 상한 제조사건입니다. 선고일이 2024년 1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타 28391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보험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보험 계약자고 피고는 질병보장보험 보험사입니다. 보험사가 상고를 했는데 보험사가 이긴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이 원고는 2008년 11월에 피고보험사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관상에 보면 질병으로 입원 치료 시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해 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 등 이런 거 그래서 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중에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보상하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문제 이거죠. 결국 건강보험 의료비가 있는데 의료비 안에는 건강보험에서 내주는 돈이 있고 내가 내는 돈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에 아예 해장하지 않는 거 여기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부분은 뺀 나머지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건강보험을 보상하지 않는 것 이것만 약관상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보상,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고는 2021년 8월 3일부터 2021년 10월 25일까지 입원을 했고 보험료 411만 원을 냈죠. 내니까 물론 보험도 됐고 건강보험도 되고 비급이 되고 어떻게든 섞여 있겠죠. 411만 원을 내서 있는데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본인 부담 상하액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6개월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은 공단이 부담하기 위한 제도를 새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보험이 대상이 되는 그런 질병이나 치료를 받았을 때 6개월 동안 300만 원을 넘게 되면 의료비가 과다하니까 300만 원을 넘어서는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던 거죠. 문제는 원고는 입원료 등으로 의료비 납부를 411만 원을 다 냈는데 본인 부담 상하액 제도로 인해서 11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환급받는 이 111만 원 부분은 보험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뭐라고 하면 원심은 특약에 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의심스럽다고 보고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에 따라서 특약상의 환급 금액은 보상 안 한다.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보험사가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서 이걸 지급해야 된다. 이런 게 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이 약관을 다시 한번 봐라.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보험으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요양급여 중 피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부분은 보험금 지급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본인 부담 상하액이 6개월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111만 원은 공단이 결국은 부담하고 결국은 본인이 납부를 했지만 황금을 해주는 돈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단 부담금이 있다는 거죠. 최종적으로. 따라서 보험금 지급 대세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약의 내용이 명확하기 때문에 작성자 불이익 원칙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제대 부담 완화를 위해서 본인 부담의 상하액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6개월 안에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부는 공단이 부담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요양급여의 본인 부담이 결국 안하게 된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 보험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약관에 명확하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본인 부담금만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것은 여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2008년 계약 당시에는 없었던 제도가 나중에 시행이 됐지만 여전히 2008년도의 약관에 따르더라도 동일하게 명확하게 해선이 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은 본인 부담금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